그때는 어느 땐고 허니 8월 추석 가절이라 예나 지금이나 추석 때가 되면은 각 집집마다 음식 장만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거네 다른 집에서는 떡을 친다 술을 거른다 전을 지진다 지지고 볶는 이라고 그냥 피시피시피 이 냄새가 코난간을 물어내는디 흥보내는 형 노을부한테서 쫓겨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냥 고생고생하다가 겨우겨우 조그만한 움막집을 겨우겨우 얻어서 근근히 살아갈지 하필 흥부 내외 찢어지게 가난했어도 아이고 그냥 줄이 금술이 좋아가지고 그냥 아들만 도로시 스물아홉을 까노니 아이고 애기들이 그냥 옆집 음식 냄새에 그냥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이거늘 아이고 흥보가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서 작년 이듬해에 제비가 물어다 준 보은포 박씨를 심었더니 그놈이 지붕 위에 덩 그렇게 몇 덩이 얼렸길래 그러면은 저놈이라도 따다가 박속은 죽 끓여다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먹을 요량으로 톱 하나를 빌려다가 한번 다 보는데 시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시롱 실걸 톱찌리야 해킹 하루 톱찌리로 고구라 이방을 타고 틀다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밥 한 통만 나오느라 평생 밥이 보안기로구나 해킹 하루 톱찌리로 고구라 시리릉실근 당기어라 시리릉실근 톱찌리 질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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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박을 쭉 타노니 타노니 박수근 대인 비었거든 흥부 기가 막혀 재수가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떤 도적 놈이 그냥 박수근 싹 딱 긁어다 먹고 남의 조상궤를 딱 넣어놨네 그려 흥부 마누래 보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괴뚜껑 위에가 뭐라고 씌어있어 얘 박흥버씨 개탁이라 날 보고 열어보라는 말인데 그럼 한번 열어보시오 이 사람아 만일 열어봤을 때 좋은 거 들었으면 몰라도 만일 벌이라도 나와갖고 우리 자신놈들 다 싸 죽이면 어쩌려고 그런가 아이고 여보 영감 어차피 굶어 죽으나 벌에 싸 죽으나 죽는 거는 매안가니까 그냥 한번 남자답게 한번 열어보시오 그럼 한번 열어볼까 흥부가 한 괴를 가만히 뒤열고 보니 아 여기 그냥 쌀이 하나 가뜩 들었고 또 한 괴를 가만히 뒤열고 보니 아 여기는 돈이 하나 가뜩 들었는디 괴뚜껑 속에 가 이 쌀은 평생을 두고 꺼내 먹어도 굴지 않는 쥐지 무궁침이라 딱 쓰여있고 돈 껴도 이 돈은 평생을 두고 꺼내 써도 굴지 않는 용지 불갈 지전이라 딱 쓰여있거든 흥부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한번 떨어붙어 보는디 흥부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떨어붙고 다쳐놨다 열고 보니 도로 하나 가뜩고 쌀과 돈을 떨어붙고 다쳐놨다 열고 보니 도로 하나 가뜩고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도로 하나 가뜩고 떨어붙고 나무 도로 썩고 떨어붙고 나무 도로 끄떡 떨어붙고 나무 도로 떨어붙고 나무 도로 끄떡 부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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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었다 돌아보니 도가살이 도로 하나 가뜩 아이고 좋아 죽겄네 1년 361일을 그저 구양아 구양아 나오느라 어떻게나 많이 떨어붙어놨던지 돈이 1만 9만 양이오 쌀이 1만 9만 석이나 됐던가 보더라 지금의 시세로 조금 환산을 하면 약 한 400조 원의 돈이 이렇게 생긴 거였다 그래서 흥부가 이 많은 쌀을 봤으니 우리가 이제 쌀 본 짐에 밥부터 먼저 해먹고 괴 두 짝을 떨어붙던지 밥을 타버든지 해보자 우리 권성에 모두 맨지냐 우리 자식놈들 29 우리 내외 도통 31명이로구나 우리가 그렇게 굶주렀다가 한 사람 앞에 쌀 한 섬씩 덜 먹겄냐 쌀 31산만 밥을 쥐어라 동네 가마솥 있는 집에 그냥 가마솥을 빌려다가 밥을 꼬두밥지도 쪄서 삿꾼을 사다가 그냥 밥을 쥐다 붓고 쥐다 붓고 쥐다 붓고 쥐다 붓고 쥐다 붓고 한 것이 거짓말 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밥 덩이가 글쎄 남산덩이만 하던 것이었다 흥부가 밥 먹으라고 영을 내리는데 네 놈들 체헐라 조심히 먹으랬다 자 먹어라 해노니 아기들이 그냥 오 와 허더니 그냥 온데 간데가 없지 우리 자식 놈들 다 어디 갔느냐 흥분해 왜 자식들을 찾는다고 야단이 났는디 조금 이따 볶게 아 이놈들이 그냥 밥 더미 속에서 그냥 튕기쳐 나오는데 어찌하여 밥 더미 속에서 튕기쳐 나오는고 허니 이놈들이 어떻게나 밥이 환장이 됐던지 아 밥 속에가 총초란 박히듯 팍 박혀가지고 당창 덜거지 콧속 파먹듯 응용룡룡룡룡룡룡 하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흥부도 하도 기분도 좋고 또 배가 고파서 한번 밥을 먹어보는디 본시 흥부집에 이 밥 숟가락도 없거니와 하도 좋아서 손으로 그냥 똘똘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공중에다 탁 던져놓고 죽빵을 받듯이 딱 먹어보는디 아 이렇게 입으로만 먹어놓아보면은 아 그냥 톡도 놀릴 것도 없이 어깨 초축 눈만 끔쩍하면 아 그냥 목구녕으로 들이닥치던 것이었다 흥부가 밥먹는다 흥부가 밥먹는다 흥부가 밥을 먹는다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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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가지고 올라가거라 deutsche 가다! 던져 놓고 받아 먹고, 던져 놓고 받아 먹고, 밥을 먹자 궁중이다 던져 놓고 받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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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놓고 받아 먹고. 흥보가 밥 먹다가 죽는구나 어떻게나 많이 먹어놨던지 눈어둑이 푹 꺼지고 코가 그냥 삐죽하고 아래턱이 밑으로 쭉 늘어지고 배꼽이 요강 꼭지 튀어나오듯이 퍽 튀어나오고 고개가 뒤로 발딱 자그라지면서 어메어메 아이고 배불러 죽겠는가 부자들은 날마다 배가 불렀어 어떻게 사는고 흥보 마누레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게 웬일이요 언제든 우리가 굶어 죽기 생겼더니만은 이제는 내가 밥했지요 과부가 아이고 이놈들아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다 어서 가서 발상 들으라 이리 했다고는 허나 그럴 리가 있소 흥보가 요요쌀들을 미음을 만들었세 조그만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죽 한 그릇씩 다들 놀아먹고 하도 좋아서 돈깨미 하나를 착 들고 한번 놀아보는디 아 어떻게 노느냐 흥보가 이 많은 돈을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아 오늘 국악방송 개국 21주년 이 같이 공연하고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들을 위해서 박흥보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아주 시원하게 한번 쏴드리는디 자 지금부터 K땡카드 국땡카드 기땡카드 우땡카드 농땡카드 쓰시는 분들 전국민 재난지원금 박흥보발 재난지원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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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재난지원금 박흥보발 재난지원금 박흥보발 재난지원금 박흥보발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생살지원을 가진 돈 부기공명이 붙은 돈 엊그저 끝까지 박흥보가 문전칼식을 일삼더니 오들달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얼씨군 아저씨고 불쌍하고 가별한 사람들아 박흥보발 찾아오소 얼씨구 절씨구 지와 다 좋은데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